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무장의 숲길. 과연 취지와 맞게 조성됐을까요? 최초 설계 도면과 준공 도면을 비교해보고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 취지와 달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명장공원 무장의 숲길 조성 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기 설계 도면에는 주차장 조성 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 공간도 두 면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설계 도면에서 이 장애인 주차면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차량 진입조차 어려워지면서 장애인들에게 명장공원은 이용할 엄두도 내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동네군은 주차장 조성에 앞서 주민 의견을 취합했지만 소음과 먼지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주차장 계획을 폐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놓으면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차를 대고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또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준공 예산서 내역에서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무장해 데크가 끝나는 지점에 세워둔 나비 조형물은 3,94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로프 건너기 설치에는 3,34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주민들이 잠시 안좌시는 파고라 조형물은 1,9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해숙길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집행한 각종 예산은 주민 공감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예산서에는 숲 도서관을 조성하는 데에 2,7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서관과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래구 관계자 역시 숲 도서관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국가 보조금과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동래구가 제출한 명장공원 조성공사 완료보고서에는 이곳이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들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놨고, 장애인 주차장도 없고 출입로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위했다가 만들어놨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집행은 장애인들의 박탈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HCN 뉴스 최연강입니다. 촬영기자1호